기상캐스터 배혜지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사업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. 우선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사업은 실험적인 음악창작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창작예술분야의 용복합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 VR기반 문화재 이력관리 및 관광자원 공동활료 플랫폼 개발은 보존가치가 높은 지식자원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 권역의 문화유산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문화유산 TV 및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도적 사업입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본사업 선정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향후 전라북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대이자 자산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